안녕하십니까 또 신청하신 분 신청곡 백마강 꿈꾸는 백마강이 아니고요 그냥 백마강 노래 있습니다 이것도 꿈꾸는 백마강만큼 아주 좋아요 템포 그냥 하겠습니다 62 템포 남자가 A마이너 인데 한 키 반 올려서 C마이너로 불러요 프레타나로 하면은 약간 노래가 조금 높이 올라갈 때가 조금 신나 이게 그렇게 많이 높은 노래가 아니니까 이런 거 좀 키 좀 올려봤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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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부여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고장의 애국가처럼 많이 좋아하시죠 이거 시청하신 분께서 부여 선생님이세요 제가 한번 초대받아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백만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백마강 해드렸고요 나머지 세 곡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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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